무지라도 해주는 게 어디요? 나루토는 카카시 사스케가 비주얼 투탑 아닌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사스케 카카시가 멋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우주마키 나루토 구디! 잊지방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뚜뚜뚱? 마지막 경고여 당장 끝만 취소하시오. 가봐봐. 앙 앙 긁혀 긁혀 생활기스 정도에요. 생활기스 살면서 기스 몇번 할 수도 있지? 이 정도 생활기스 괜찮습니다. 이래야 인생이 즐거운 거죠. 15개월 감사합니다. 밀크푸딩은 뭐야? 아니 생활기스에요. 괜찮아요. 배졸려.